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진흥하는 수능지구과학초문가 오지훈입니다. 2021년 7월 7일에 치러진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문항해설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학력평가에서는 제가 총평을 굳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. 문제가 그래도 우리들이 얻어갈 만한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잘 있습니다. 따라서 학력평가 여러분들 전체 수능을 응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다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. 고3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. 따라서 성적 산출 자체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데이터가 빠져있는 반쪽짜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점수 등급컷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.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그것들을 보완해나가는 그런 공부를 발 빠르게 그 누구보다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죠. 선생님 저는 했는데 너무 잘 봤어요. 어? 술술 풀렸습니다. 어? 저는 이제 지금까지 졸업해도 되나요? 그러면 안 돼. 오케이? 그러면 안 돼요.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체크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. 이게 완벽하게 알고 풀어서 맞춘 건지 아 약간 아리까리했지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답 같아. 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맞은 건지 문제 하나하나 하나씩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. 알겠지? 따라서 이 해설관리를 같이 보시면서 그에 대한 점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? 네. 어느 정도는 좀 빡빡한 암기 능력을 요구했던 문제들도 있고 어? 그리고 아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낯설은 형태의 자료와 질문들 또한 이 시험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. 음 어쨌든 챙겨갈 게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. 네. 물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 문제이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총평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. 간단하게. 좋습니다.